마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종종 예수님에 대한 거부와 오해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3장에서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는 더 여러가지의 거부와 오해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자 그 이야기들은 온 갈릴리에 소개가 되었고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말하기를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도 전달이 됩니다 성전의 당국자들은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정결법 논쟁으로 예수님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일어나셨습니까 어디로부터 떠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해의 자리, 거절의 자리, 편견의 자리로부터 일어나 떠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였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떨어졌지만 이 땅은 돌짝밭과 같았습니다 가시 덤불과 같았습니다 길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삶 키우고 썩어지고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되었고 오해되었고 거부되었고 수단으로 여겨졌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논쟁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사 거기로부터 떠나셨습니다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지역을 살펴보니 두로라는 지역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로입니까? 두로의 위치는 갈릴리의 서쪽, 북쪽, 지중해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과 정결법 논쟁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논쟁하면서 잡힐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시 거처를 두로로 옮기십니다 두로는 정결법상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부정한 지역입니다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두로울 수 없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또한 헤롯 안티파스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두로였습니다 당시 두로는 시리아의 총독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주목하였으되 그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들어오십니다 도망하신 것 같고 망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거부하고 멀리 던져버린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참새도 자기 쉴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지치시고 고단하셨죠 쉼이 필요했습니다 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소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깨는 한 여인이 등장했으니 이 여인은 무례하게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막무가내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은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아픈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어미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처지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에게 시달리오니 내 딸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그녀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이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매몰차게 그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나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 환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어린아이들을 초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거부하고 차별하며 거절하고 계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딸의 고통을 보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으나 여인은 개로 여겨졌고 거부되었고 차별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향과 친척으로부터 거절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정치인과 종교인들로부터 거부되어지고 오해되어지고 차별받고 쫓겨난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주님이 여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인의 태도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은 족속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설정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그려보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여인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고 예수님은 고자세로 이 여인을 거부하고 차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말하기를 헬라인이며 수로본익의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거주했던 이 두루 지방은 어떤 곳입니까? 고대로부터 선박 기술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해상 강국이었고 중계무역이 있었습니다 또 항해 기술도 많았기에 그들은 카르타고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아시아를 침공했을 때 이수스라는 곳에서 다리오 3세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다리오 3세가 패배하게 되고 도망하는데 알렉산더는 그를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중해를 따라 내려오며 해상 거점 도시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다시는 아시아가 헬라로 침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해상 국가들을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해상 국가들이 전쟁하지 않고 항복함으로 알렉산더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두루만은 항전합니다 그 애들에게 재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북아프리카에 건설한 식민지 카르타고였습니다 이 카르타고는 강력한 해상력으로 지중해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영향력을 스페인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틴다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두루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설명하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로는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시리아라고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카르타고 페니키아인과 구분하기 위하여 시리아 페니키아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헬라인이면서 본토 시리아 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건대 이 여인은 거부였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배층 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자신의 모든 존엄과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상상해보건대 이 여인은 금장식의 치작물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옷감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예수님은 식민지 시대 그 1세기에 갈리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던 분이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경은 때때로 갈릴리 사람들을 말하기를 오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스라는 단어는요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은 보호받는 사람이지요 국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클로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오클로스는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랐던 갈릴리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먹어야 하는 사람이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염려하고 걱정해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었는데요 그 세금을 바치지 못할 때는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본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주였죠 그러나 세금을 갚지 못할 때는 땅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야 했고 또 그것을 갚지 못할 때는 그들은 소장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계속되며 그들은 강도가 되든지 종이 되든지 열혈당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었죠 더 나아가 헤롯 안티파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란 영주를 의미합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은 대왕이었죠 이 안티파스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영주이고 분봉왕이기 때문에 늘 열등감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도시를 건축하고 거대한 토목공사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 건설 비용을 누가 감당하였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감당하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족 자원이 풍부하니 먹고 살 수는 있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업 획득권까지도 헤롯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들 이 모든 물고기를 헤롯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염장되어서 시리아 전역으로 수출되어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식민지 시대의 피지배 계층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지금 오해되고 거부되어지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망명하듯 도망하듯 두로지방으로 돌아왔으니 예수님과 그 일행들의 몰골이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무리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수개월째 빨지 못했던 단벌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을린 피부와 깊게 패인 주름들이 그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재설정하여 그림을 그려봅시다 헬라인 시리아 페니키아인 이 귀 부인이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형편없어 보이기까지 한 피지배계층 남자와 그 무리들 앞에 그녀가 무릎 꿇고 있습니다 종들은 의아해하며 우리 주인이 왜 이런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것일까 수근거리는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아픈 딸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신분과 모든 체면과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주인을 마주하는 강아지처럼 납작 엎드려 주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엎드릴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 엎드렸을 때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낮아진 마음과 낮은 곳으로 오신 아버지의 마음이 맞닿았을 때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장을 전후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6장에는 5병 이어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8장에는 7병 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장,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위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빵의 이야기로 이 본문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은 빵 부스러기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 7장, 8장이 그렇게 빵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심지어 떡집이라고 빵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거기다가 소여물통 즉 짐승의 밥그릇을 요람삼아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법칙을 약육강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은 먹이 피라미드로 이것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이 먹이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맨 꼭대기에 최상의 포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포식자가 있고 1차 포식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습니다 이 생산자는 초식동물이 먹는 식물들이나 곡식들이죠 우리 주님이 이 먹이사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먹이사슬의 최하단, 초식동물의 여물통, 그들의 밥그릇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인류의 온 피조물의 식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세상 가장 낮은 곳 짐승의 밥그릇 온 인류의 밥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한 식사로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자신을 쪼개어 나누시지만 그 생명의 떡을 자기 백성들은 오해하고 거부하고 개들이나 먹는 부정한 것이라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던져진 떡이 부정한 이방지역에 떨어졌으나 그 떡의 가치를 알아보는 한 여인이 등장하였습니다 가장 낮게 엎드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강아지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한 여인은 자녀의 생명을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쪼개 자녀의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생명의 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새로운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떡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는 자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6장은 유대인에게 전해진 생명의 빵 5병 이어의 이야기입니다 8장은 이방인에게 전해진 생명의 빵 7병 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전해진 빵이 어떻게 이방인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 한 중심에 여인의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난 이후에 시돈을 지나 대가블리, 데카폴리스, 갈릴리 동편의 10개의 헬라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빵을 나누시지요 그리고 그 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온 세상에 오신 생명의 떡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인의 엎드림을 통해 자기 땅에서 거부되었던 주님의 자존심은 이 땅에서 종기케 되었습니다 1세기와는 다른 의미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오해되고 거부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부되어지고 오해되어지는 주님의 이름을 종기케 할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엎드릴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욱 겸손히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위하여 엎드려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생명의 줄을 이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양들을 위해 기꺼이 엎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생명의 줄을 마주하게 하시고 우릴 통해 세상이 줄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자신을 쪼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